안녕하세요 도로그의 엘슨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이 연휴 완전 순삭 순삭 저는 부산에서 정말 페인처럼 먹고 자고 하다가 서울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얘를 받았어요 아이폰8인데요 사실 얘가 출시와 동시에 주문을 하고 배송을 받은 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좀 전이었는데 제가 부산으로 가고 얘는 서울로 오고 약간 타이밍이 안 맞는 바람에 개봉을 조금 늦게 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또 개봉 후에 여러가지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할 수 있는 것들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세요 노트8이랑 또 SA 플러스랑 아직도 리뷰하고 테스트할 거 많이 남고 또 촬영도 많이 했는데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봉하면서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우리 연휴 때 너무 안해서 또 유튜브를 우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대지에서 받은 박스 포장 그대로예요 지금쯤 뭐 살짝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북립한 몰꼬리로 배대지를 이용해서 이게 어디로 뜯어 인천공항으로 받았어요 잠시만 이게 어디로 뜯어 어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아이폰 A 256GB예요 이제 배대지 가격이랑 관부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스마트폰 한대는 관세가 안 붙어요 대신에 부가세가 붙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몰꼬리가 배송비가 거의 92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그 부가세 부가세가 한 10만 10만 후반대 11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쳐보면은 근 1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아이폰 A 256GB 가격을 더 해주시면 토탈 가격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아마 한국 정발되는 아이폰 A 가격보다는 쌀 거예요 배대지랑 부가세 합한 가격이 몰라 이번 제품에서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다 그렇게 이야 이거 뭐야 아 몰테일 뭐 이용 이런 거 필요 없어 어? 아 짜잔 그리고 제가 북미판을 좀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가 무음이라는 거 기존에 정발되어 있는 아이폰 7 7 플러스 카메라를 쓰실 때 뭐 작게나마 팁을 드리자면 얘를 잠시만 어 진동모드로 해두시고요 라이브 포토로 찍으면 무소음으로 촬영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 카메라 모드로 찍으면 여전히 소리가 난다는 거 아이폰 어 북미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저는 모두가 골드 피니쉬를 개봉할 때 네 스페이스 그레이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약간 스그매니아라서 제가 다 써봤어요 로즈 골드도 써보고 골드도 써보고 근데 그 색깔들은 조금 쓰다 보니까 좀 질리더라고 그리고 뭐 이번에 골드 피니쉬 저도 실물로도 봤는데 걔도 그냥 첫인상만 좋았지 사실은 조금 질릴 것 같아서 안 샀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그레이로 이렇게 또 아참 JMTV님이 이거 또 개봉을 하셨지 맞다 JMTV님도 사실 저한테 얘기 듣고 바로 또 몰꼬리로 구입을 하셨더라고 아 요즘에 그 냇막 개봉기를 안 하셔서 어? 아 안 할 만도 하네 냄새가 좀 안 나는 것 같아 뭐 여튼 와우 예 크아 아이폰 에잇 스페이스 그레이 구성품이야 뭐 아이폰 늘 똑같지 뭐 예 요 오뎁터 북미판이에요 북미판 오뎁터 그리고 이어팔 얘는 뭐 변함 없죠 그리고 뒤에는 예 극혐 요 라이트닝 하 커넥터 있고 라이트닝 케이블도 요렇게 하나 또 들어있죠 그 외에는 없다 아 그리고 북미판은 그게 없어요 그거 유심 트레이 클립 요렇게만 딱 들어있어 여러분들 언락폰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T모바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원을 켜기 전에 유심을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그 점은 알아두시고요 이게 북미판으로 구입하면 유심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심 트레이 클립을 안 넣어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조금 불만이긴 하죠 그게 하나가 더 있으면 굉장히 편하니까 일단 정리를 하고 올게요 요렇게 또 개봉을 해줘야지 또 제 맛 아니겠습니까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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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까지 좀 매트한 느낌보다는 그 예전 아이폰4S 때 보여줬던 그 글래스 느낌의 디자인을 좀 선호하던 편이었는데 이번에 아이폰8을 그래도 사야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바로 요 글래스 디자인 때문에 그리고 아이폰 시리즈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요 홈 버튼 때문에 그래도 구입을 했어요 플러스를 샀어야지 그 카메라 맛을 좀 보는 건데 예전에는 그렇게 작게 못 느꼈는데 지금까지 그 플러스 사이즈 5.5인치 사이즈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4.7인치 사이즈는 굉장히 작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핵노잼인 건 알지만 그래도 궁금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스펙 읽고 넘어갈게요 전면에 700만 화소 F2.2 조리기 값의 전면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4.7인치 아직은 IPS 디스플레이라는 거 그러고 보니까 홈 버튼과 더불어서 IPS 디스플레이를 보는 것도 아이폰8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튼 4.7인치 IPS 디스플레이의 1334x750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가격 대비를 생각하면 해상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치 아이디 시원하는 홈 버튼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는 슬립 버튼과 유심 트레이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자리를 하고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유심이 들어있진 않지만 북미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심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과 진동 모드를 할 수 있는 레버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라이트닝 커넥터 단자와 이렇게 또 스피커 들어가 있어요 상단에는 아무것도 없죠 마이크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아이폰8을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이 후면 이번 시리즈는 제가 살짝 보여드리자면 아이폰7 플러스예요 보시면 육안으로도 그 차이 확연히 느껴지시죠 이런 매트한 느낌이 아니라 글래스 소지를 사용하면서 완전 디자인이 달라졌어요 그나마 아이폰7과 8의 구분점을 찾자면 물론 약간의 그 향상된 성능도 꼽을 수가 있겠지만 이 글래스 디자인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구입을 했다는 거 1200만 화소 F1.9 조리개 값에 후면 카메라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 글래스 소재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일단 설정 화면 들어가서 몇 가지부터 확인을 할게요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보 보시면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디스플레이 보시게 되면 최저 중간 가장 밝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 편하게 가장 밝게를 해두고요 트루톤이나 모드가 있어요 얘는 주변 광에 맞춰서 디스플레이 색상이 일관적으로 보이도록 얘가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모드인데 뭐 자동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꺼 두게 되면 좀 더 화이트 톤 그리고 켜게 되면 살짝 또 톤이 약간 변하는 것 좀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이폰 북미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찍으면 소리가 안 난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진동 모드가 아니에요 볼륨이 그 벨 소리가 켜져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찍으면 어떤 스마트폰이든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북미판의 경우에는 진동 모드로 놓고 라이브 포토가 꺼든 상태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소리가 안 나요 반면에 국내판 아이폰의 경우에는 진동으로 바꿔볼게요 자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도 소리가 나죠 예 그래도 근데 라이브 포토를 켜게 되면 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냥 똥앙 똥앙 요 소리만 나는데 근데 대부분 사진을 찍을 때 일반 모드로 놓고 많이들 찍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유에서 좀 북미판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금액이 조금 저렴하다는 거 또 하나 좀 더 빠르게 공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도의 이점만 보더라도 저는 예 북미판을 선택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싶어요 어우 더워 왜 이렇게 아직도 덥냐 어? 여튼 여러분들 아이폰 8 스페이스 그레이 개봉이 잘 보셨나요? 뭐 많은 분들이 아이폰 10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8 그리고 A 플러스 궁금해 하신 분들 그리고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 어 참고로 국내에서는 27일날에 사전 예판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사전 예판 전에 최대한 더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어 정보들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챙기셔서 더 빠르게 영상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아 쉰만큼 또 열심히 달려와야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더러고의 열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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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뵙죠